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을 부르는 작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공형조지음 레몬복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부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왜 항상 돈이 모자란 걸까? 무엇이 나를 부자로 만들지 못했을까? 이에 대한 답을 부자에게서 배운 돈을 부르는 투자와 삶의 철학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하루는 시작부터 다르다고 하는데요. 평생을 바꿔놓을 돈 공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는 돈을 부르는 습관이 있습니다. 부자들만이 아는 부자들의 습관이 있는데요. 이 세상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실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실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행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듯 실행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실행하지 않습니다. 가슴 핑계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수입니다. 부자는 소수이고 가난한 사람이 다수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실행일지라도 그것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부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선뜻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요? 작은 실행이 쌓여 큰 실행을 이릅니다. 그것이 부에 관한 것이라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의 실행력을 배워야 합니다. 부자들은 과거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합니다. 과거와 미래는 붙잡을 수 없다는 걸 명심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순간에 충실해야 합니다. 존재하는 시간은 오로지 지금뿐입니다. 우리는 돈과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부자는 돈과 사랑에 빠져 부자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부자는 긍정적으로 인식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밀어내는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난한 사람에 머물고 부자인 사람들은 돈을 끌어당기는 긍정적인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 더욱 부자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신세를 한탄하며 부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갖지 못한 돈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돈과 거리가 먼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반면에 부자는 돈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심플하게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주는 자유를 만끽하고 풍요를 누리며 주위에 베풀며 삽니다. 돈이 주는 행복 속에 삽니다. 부자들이 진짜 부자인 이유는 바로 이런 돈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의 가치를 알고 돈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돈이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아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는 결국 지속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힘은 나를 믿는 마음에서 나오고요. 남들은 이루기 힘든 일이라며 콧방귀를 끼지만 나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이 바로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 나를 믿지 못하면 남의 말에 휘둘립니다. 특히 실패했을 때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나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의 말에 귀가 팔랑거리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 말을 쫓으면 내 확신이 없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조차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찌 보면 성공은 어렵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행하면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뭔가를 하겠다 결심했다면 1년 동안만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든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말입니다. 굳은 결심, 강력한 의지 이런 건 다 버리고 정말로 단순하게 반복만 하는 것입니다. 그 반복이, 지속하는 힘이, 실행력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절대 바꾸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본인이 정해놓은 원칙이 없다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원칙이 있더라도 갈팡질팡 흔들리는 것이라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원칙은 자기 확신이자 자기 신념입니다. 자신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칙이 꼭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원칙을 끝까지 제대로 지켜나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두가 나의 원칙을 지지하고 따라주면 더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일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원칙을 지키는 것은 더욱 힘이 듭니다. 그때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보다 비난하고 충고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내 원칙을 지켜나가기 힘듭니다. 정말로 내가 지키는 원칙이 맞는 것인지 스스로에게도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끝까지 지킨다는 건 외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그 시기를 잘 이겨냅니다. 흔들리는 자신을 다잡고 헤쳐나갑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방해하는 소음을 뚫고 나갑니다. 이때 자신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부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원칙을 고수하려 합니다. 시간을 끔찍히 아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부자들입니다. 부자는 시간을 돈으로 인식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남의 시간을 빼앗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자신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남의 시간도 돈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시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수입을 올리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모아야 합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부자가 될 수 있듯이 버리는 시간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모아야 합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별 의미 없는 인터넷 서핑을 하느라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 어제 마신 술 때문에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힘들게 보내는 것 이제 이런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을 모아 돈으로 바꿔야 합니다. 책을 읽어도 좋고 운동을 해도 좋고 그냥 멍 때리며 머리를 비워도 좋습니다. 낯선 장소로 훌쩍 떠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만이라도 온전히 나 혼자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실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나 혼자 쓸 수 있는 시간이 진짜 돈이 됩니다. 나를 정확히 알아가는 시간, 온갖 복잡한 일을 정리하는 시간, 업무와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시간,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야말로 나를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24시간이 흐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부자가 되느냐, 가난한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단 몇 분이라도 시간은 돈이다라는 생각으로 아끼며 저축하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저축 통장을 따로 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별 의미 없는 술자리를 피했다면, 두 시간을 저축하고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였다면 그것도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 저축한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의 힘으로 부자가 되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자의 집 베란다는 언제나 깔끔합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일도 바로바로 처리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바로 처리합니다.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분짓는 판단도 빠릅니다. 업무 진행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를 미루고 일을 미루는 습관은 결국 같은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다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도 집중하기 힘이 듭니다. 미루고 있는 일을 제때 끝내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과 조바심에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부터 마무리를 해놓아야 더 여유롭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 핵심을 파악하는 데 탁월합니다. 이는 선택과 집중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부자들은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중요한 일을 먼저 했고 부자가 되는데 방해되는 일은 과감하게 제거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핵심을 파악해서 거기에만 매진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부자들은 돈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자본주의에 대해 잘 압니다. 돈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잘 알고 활용함으로써 불을 축적합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금융 시스템을 잘 알고 활용합니다. 고 돈의 흐름을 아는 것입니다. 돈이 흐르는 길목에 그물을 설치하고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프로들입니다. 그러니 돈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돈에 대해 잘 모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렵다고 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부의에 관한 실행만이 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책, 돈을 부르는 작은 습관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부자 습관으로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